이번 시간은 448페이지 소방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지금 현재 흐름사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제가 되는가 하면 하재 안전기준이 기본 법이에요 기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법령 기준에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하재 안전기준하고 강계 법령 쪽에서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히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449페이지 소방시설의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법령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강계 법규에 보시면 소방관련 법령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의거한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소방시설을 분류했을 때 소방시설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다 소화설비가 있습니다 소화설비 개념이 있고 그리고 경보설비가 있죠 경보설비 경보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구조설비가 있고 피난구조설비 그리고 소화용수설비가 있습니다 소화용수설비 그리고 소화활동설비로 해서 크게 소화활동설비에서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크게 5가지 그런데 이것은 시험 낼 때 여러분들 이거죠 이걸 다 암기하기는 무척 힘들죠 여러분들 딱 보시면 와 너무 힘들다 느낌 파고죠 다 배울 수는 없죠 그래서 소화활동설비 6가지를 암기를 하시는 게 이거 6가지 6가지 암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소화활동설비는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있다 재연설비 있죠 재연설비 재연설비는 특별 피난계단의 부속실 전실에 설치된 게 재연설비입니다 재연설비 그래서 재연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설비 있죠 연결 송수관설비 그리고 연결 살수설비가 있습니다 자연들이 혼돈되는 걸 다 여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위에하고 다른 부분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소화활동설비에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화활동설비는 하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설비가 총 6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 송수관하고 연결 살수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소방차가 와서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연결 송수관설비는 소방관들이 실내로 진입해서 방수구의 소방옷을 체결해서 진화작업을 하는 것이고 연결 살수설비는 지하층 같은데 지하가 이런데 소방차로 물을 공급해 준 동일한데 이 천정 부분에다가 개방형 살수 헤드를 설치해 나가고 소방차로 물만 공급을 해 준 물이 위에서 쏟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 살수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콘센트 설비하고 비상콘센트 설비하고 그 다음에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쪽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연소방지설비에서 총 여섯 가지입니다 연소방지설비에서 연자가 세 개죠 그래서 여섯 가지를 안기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요 특히 소화설비에는 소화란 단어가 다 들어가요 소화기,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이렇게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스프링쿨러 설비만 자동식 소화설비라서 소화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보시면 제2절 소화설비가 해놨죠 제2절에 소화설비에서 설비 쪽에서 보시면 먼저 일본의 소화기인데 이거 프린트 물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프린트 물에 보시면 소화기구 해가지고 나오죠 소화기구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화기구 및 자자동 소화장치의 하재안전기준 해가 나오죠 자동 소화장치의 하재안전기준 해가 나오죠 요새 흐름이 하재안전기준 가지고 다 내다 보니까 이 규정 가지고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때 그래서 거기 용어적인 측면 나와죠 용어에서 거기에 2번에 보시면 소화기가 나와요 소화기는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는 여러분이 사람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놨죠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가 있는 거예요 운반대와 바퀴가 설 때 끌고 다닐 수 있던 것이 바로 대형 소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를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A급이 10단위입니다 A급 하재가 10단위 10단위가 되고 B급이 20단위가 돼야 돼 이상인데 B급이 20단위 이상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대형 소화기 그래서 운반대와 바퀴가 돼서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대형 소화기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설치 거리가 차이가 있어요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가 설치 거리 차이가 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번에 자동 확산 소화기 나오죠 함화재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방출 확산하는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가 자동 확산 소화기 그래서 이 자동 확산 소화기는 보통 어디에 보통 많이 있는가 이런 데 있습니다 보일러실 같은 데 보일러이라는 주방 같은 데 자동 확산식 소화기가 보일러실 같은 데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자동 소화장치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동 소화장치는 이제 보시면 가나다라마바 해서 4가지 있죠 주거용 주방 자동상재 주방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업용이고 캐비닛용 가스하고 분말 있죠 그래서 우리 처음은 가스하고 이거 가지고 응급을 했습니다 가스하고 분말하고 헷갈리게 해서 하나를 장난쳐서 냈던 거예요 그럼 가스는 가스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분말은 분말이 소화약재 가스계 소화약재야 분말계 소화약재야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스계는 주방 같은 데는 가스를 많이 넣어놨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주방에다 분말을 터뜨리면 난리납니다 생각을 해보죠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주방 쪽에 분말을 꽉 터뜨려서 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스레인지 교체해야 됩니다 맞죠 뭐 닦아도 잘 안 될 겁니다 분말을 써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분말은 이제 보일러실 이런 데는 분말 형태가 많습니다 보일러실 이런 데는 그래서 가스하고 분말 뭐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거실을 해놨죠 거실이라는 것은 건축법 2조에 나오는 그 용어 거실을 그대로 따다 쓴 겁니다 거주나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을 다 거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에 보시면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주방화재를 구분하고 있죠 자 일반화재가 A급화재죠 일반화재 일반화재를 A급화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목재나 종이류와 같이 타고나면 재를 남기는 화재입니다 그래서 얘는 재를 남기는 화재가 일반화재 A급화재고 그 다음에 유류화재가 B급화재가 되겠죠 유류화재 B급 자 유류화재 B급화재는 자 여러분이 주의할게 자 유류니까 자 액체와 관련된 것이 거의 되겠죠 액체 뭐 관련된 액체 그래서 유류니까 유류는 기름이니까 액체죠 액체와 관련된 게 또 되지만 주의할 것이 그걸 꼭 체크하시면 인화성 가스까지 가스 인화성 가스 가스도 어디에 포함시킨다 유류화재 B급화재 포함시킨다 우리나라는 가스화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가스화재를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도 구분 없이 자 가스를 유류화재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화재를 C급화재죠 그래서 전기화재 자 전기가 전류에 흐르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저항이 크다 보니까 도선에서 뭐 하재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전기적 문제로 그래서 이걸 C급화재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방화재가 K급화재죠 주방에서 보시면 동식물성 기름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주방화재가 바로 K급화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방화재 C급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에 한번 냈던 겁니다 그래서 전략히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치 기준에서 소화기 개념이 나옵니다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라 이게 소화기는 소화기는 기본 각 층마다 기본 설치하는 거죠 각 층마다 일단 설치해요 층마다 설치하되 크게 되면 특정 소방대상 물가 한계까지 소화기 보행거리 가지고 우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행거리로 소형 소화기일 때 각 층마다 설치하고 각 부분도 보행거리가 자 보통 소형 소화기로 따졌을 때는 소형 소화기일 때는 20m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 소화기일 때는 30m를 소형 소화기는 20m고 대형 소화기가 30m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거리로 잡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은에 특정 소방대상 2 이상이 거실로 구획될 경우는 각 거실마다 설치해 줍니다 33제곱미터 이상이 구획됐을 때 우리가 각 거실마다 설치하자는 겁니다 33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일 때는 거실로 구획이 됐을 때는 거실마다 우리가 각 거실마다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3대를 기준 잡고 아파트는 3대에 하나만 하면 돼요 3대에 1개만 하면 돼 1개 소화기 1개만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방마다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소 건물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이 된 거실마다 다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는 거실 만점 다 설치하는 거고 보행거리가 넘으면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소화기구의 설치 높이는 3번은 알아두지 바닥 1.5m가 됩니다 바닥으로부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호스가 체결된 거는 전부 다 1.5로 갑니다 그러면 소화기는 바로 호스가 돼 있어서 바로 쏠 수 있죠 이런 형태는 1.5m 이하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1.5m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대처를 하십시오 프린트물로 대처해서 하지 안정기능 대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보시면 옥래 소화전 설비가 나옵니다 옥래 소화전 옥래 소화 소화 설비에서 사실 옥래 소화전이 가장 많이 나왔죠 옥래 소화전 그 다음에 스프링 쿨러 설비 자동식 소화 설비 스프링 쿨러 설비가 넘버 2가 되는 거죠 넘버 2 이렇게 보시면 옥래 소화전이 가장 시험을 많이 났어요 가장 기본으로 설치하고 있는 거니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옥래 소화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소화 설비 해당이 되죠 소화 설비에 대해서 정리 하도록 합니다 옥래 소화전 옥래 소화전 설비 먼저 거기 보시면 수원의 저수량 개념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령이 하지 안전기준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수원 수량 그래서 프린트 물 보시면 해놨습니다 454배지 옥래 소화전 그래서 수원 저수량 개념 수원 저수량 개념 해서 이렇게 정리해놨죠 여기 보시면 설치 가장 많은 정리 설치 개수가 2개 이상 시 2개로 바뀌었어요 5개 이상 시 5개 였는데 2개 이상 시 2개로 바뀌었죠 자 이 기준은 이것 때문입니다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해놔도 사용을 안 불 끄는 거 보셨습니까 소방관들 와야지 불 끄지 주변에서 옥래 소화전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누구나 하전 왔을 때 꺼라고 설치해놓은 겁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꺼요 불이 아니라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옥래 소화전에서 수원 저수량 그래서 이렇게 확본됐네 2.6 세정이다 곱하기 에누 하는데 동시에 개구 2개 이상 시는 2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5개 이상 시 5개 했다가 지금 2개 이상 시 2개 입니다 자 그러면 옥래 소화전의 수원 저수량 이겁니다 간단히 1개 일 때 2.6 이잖아요 이거 이상 확보하면 돼요 수원 수량 그러면 2개 이상 일 때 그럼 2개 3개 4개 5개 많겠죠 그럼 다 똑같아요 곱하기 2니까 5.2 입방 메탑니다 그러면 옥래 소화전의 수원 저수량 확보하는 간단히 이거예요 이 5점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1개를 주어질까요 잘 안 주어질겠죠 2개 3개 4개 5개 6개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첫째로 수원 저수량 개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까 수원 저수량 자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자 갑송수 장치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줄 그압니까 가합송수 장치 가합송수 장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여러가지 겠죠 보통 펌프로 가합송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조를 할 때는 고가수조 옥상에 물된 것을 재서 낙차로 자유낙차로 하는 방법 있죠 그리고 압력수조로 하는 탱크로 하는 방법 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수조 이런 방식이죠 그러면 이때 가합송수를 할 때 주의할 것은 자 이겁니다 가합송수 할 때 그러면 이때 방수압력이 노절 선단에 방수압력이 얼마 이상 되도록 우리가 가합송수를 해야 여기서 0.17 메가파스카 이상이 되도록 가합송수를 해야 된다는 노절 선단이 압력이 이거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가합송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압력이 있어야지 물이 나오지 물을 뿌리는데 앞에 떨어지만 불 나면 엄청 뜨겁지 멀리서 끄어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 어떻게 끕니까 자기 다 익어요 너무 온도가 높아 맞죠 그래서 이거 되면서 이때 방수량이 방수량이 이 기준 이 압력일 때 방수량입니다 바로 130리터 퍼민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130리터 이상 퍼민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법정수상의 기본 20분이니까 2.6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2.6 개념이 여기다가 20분을 곱한 거야 20분 20분을 곱하니까 2600리터가 안 됩니까 2600리터 2600리터 2.6 이 방래 1.3 1000리터니까 기본이 된다 근데 고청이 되면 40분이 되는 거고 초고청이 되면 60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억하실 것은 이거죠 이때 자 이거 됩니다 봐두실 거 이제 펌퍼 쪽에서는 펌퍼 그럼 이걸 펌퍼가 이렇게 펌퍼로 하게 되면 가합성수의 펌퍼가 있겠고 수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조 그러면 이게 이제 협입척이고 협입척이고 그 다음에 토출척 배관이 토출척이 되죠 토출배관이 됐을 거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압력척 전환계가 협입척은 연성계나 진공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연성계나 진공계 가지고 하고요 토출척의 압력척증은 압력계라 이렇게 해요 압력계라고 하는데 연성계하고 진공계의 차이점 이거예요 연성계는 대기압 이하 이상의 압력을 둘 다 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만 철정할 수 있는 게 진공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얘는 이하만 돼 대기압 이하의 압력만 철정할 수 있고 연성계는 대기압 이하 이상을 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흡입척은 연성계나 진공계를 쓰고 토출척의 압력계로 압력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펌프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수조를 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가압수조 뭐 가압수조는 고가수조가 있을 수 있고 압력수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압력수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고가수조인데 고가라 했는데 가압이 고가수조나 이런 거지 이건 자유낙하식인 이거는 압력을 공기압력을 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수조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배관에 대해서 뭐 간략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소아쪽 뭐 전용 배관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자 이것이 이제 수직배관이 주배관이 됩니다 수직배관이 주배관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각층에 가지배관이 나가요 가지배관이 나가게 되는데 자 가지배관의 구경은 기본적으로 호수구경과 같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아전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소아전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자 소아전벨버가 여기에 설치되죠 여기에 소아전벨버가 있습니다 소아전벨버가 바로 앵글벨버죠 여기에 호스가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호스를 이렇게 설치해 놨죠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호스가 여기가 호스가 있겠죠 호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배관하고 호스 구경은 같이 가요 가지배관 구경하고 이거는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건 40mm 이상이 돼주시면 40mm 그런데 호스릴방식은 호스릴봉뇌소아전방식의 경우는 이것이 25mm 이상이 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방호스하고 같이 돼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수직배관 이 수직배관이 기본적으로 얼마가 돼야 되는가 이거는 50mm 이상이 돼줘야 돼 50mm 이상 50mm 이상이 되는데 호스릴방식일 때는 호스릴방식일 때는 호스릴방식일 때는 32mm 이상이 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연결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했을 땐 달라지는 거야 이게 수직배관 연결송수관 연결송수관 설비와 겸용하게 되면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배관이 100m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수직배관이 100mm 이상이 돼야 돼요 100mm 이상이 되면서 이때 소화전 박스를 열어보시면 위에 높은 위치가 아니라 낮은 위치에 배관이 별도로 여기 나와서 방수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이제 방수구를 설치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 광경은 이 광경하고 방수구는 65mm짜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호수가 65mm이니까 방수구 65mm짜리를 보통 배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호수가 체결 안 된 게 하나 돼 있으면 연결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옥래소화전 이 방수구 여기 설치해놨자 방수구 설치해놨을 때 이거는 층마다 설치하는 거죠 당연히 자 첫째 층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층마다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층마다 설치하는 게 왜 이거 너무 커 우리가 바닥면제 너무 크게 되면 특정 소방대상물 보통 특정 소방대상물은 건축법의 용도 분류에 해당되면서 건축법을 천면적용 받고 있는 건축물이 특정 소방대상물이에요 그래서 옥래소화전 보통 수평거리 각 부분으로부터 자 그러면 옥래소화전을 여기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방수구 여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먼데 구석까지가 25m 이하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25m1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25m1을 또 돌리는 중측 그래서 다 들어가도록 너무 이상하게 그랬죠 25m1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25m 이 반지름이 25m1을 돌려서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수평거리가 각 부분으로도 수평거리가 25m 이하에 들어오도록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설치 높이는 호수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설치 높이는 1.5m 이하가 되는 거예요 바다로부터 1.5m 이하의 방수구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이때 호수 구경은 40m 이상으로 하면 되는데 호수의 방지일 때는 25m 호수는 닐을 감아야 되니까 너무 굵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봐두시고 그다음에 표시등은 보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옥래소화전 박스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옥래소화전 여기 박스에 보시면 여기에 등이 있잖아요 표시등 적색 등이 있죠 표시등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에 보면 음향장치 막 울리고 저거하고 같이 되어있죠 여기 보면 발신기 있고 여기 이제 위에 박스에 보면 여기에 표시등이 있고 발신기 있죠 표시등이 있고 적색 표시등이 있잖아요 적색 등으로 그리고 발신기 있죠 발신기 자 발신기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적색으로 해가 여기 누르라고 발신기 써놨으니까 하지났을 때 눌러주라는 건 그리고 음향장치가 세트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음향장치 하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것이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세트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그 개념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457페이지 용어 정리해서 보시면 진공계 연성계 나죠 진공계는 대기업 이하의 압력만 측정하는 계기라겠죠 그리고 연성계가 대기업 이하 이상을 다할 수 있다 그리고 체절 운전에 대해선화생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의 토출 개폐 닫은 상태에서 펌프 운전을 하는 거예요 왠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죠 아파트 세대에 다 입주했는데 막 펌프 가동해 세대에 다 공급하고 이러면 안 되죠 위험하죠 터지면 그래서 이제 마든 상태에서 이제 우회로 여기서 테스트 하는 거 아닙니까 지하에서 펌프실에서 테스트만 해야지 여러분들 아파트 실내에다가 다 공급해서 테스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폐 밸브가 닫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바로 바로 체절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압수조에 대해 해놨죠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압수조는 압축공기나 불연성 고압기체에서 소위 가압시키는 수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수조 이한 것이 있습니다 고가수조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가수조 자유낙하시키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번 시 요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458페이지 5개 소화전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